스피드 죽이는 거 없이 그냥 쭉 가다가 이렇게 땅 치고 레기업을 하는 건데 오케이 그렇지 그냥 방향 전환만 빠르게 하는 거야 스피드는 1도 죽이지 말고 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빨리 치고 수비지를 쳐다보고 가다가 항상 페이크하는 쪽을 이렇게 살짝 쳐다보고 하는 연습을 좀 해 짧게 그렇지 근데 고개를 자꾸 도리도리 하지 말고 그냥 가는 방향으로 하나 둘 이런 느낌 최대한 빨리 자 준비 오른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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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그렇지 둘 셋 킥! 오케이 샷, 굿! 킥! 하나 둘 샷, 슉! 오케이 굿! 스텝 페이크 시선 페이크 들어갔습니까 이쪽으로? 지금 승용이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과하게 페이크 시선 처리를 해도 돼 도리를 하라는 게 아니고 어 페이크를 지금 왼손이고 내가 오른쪽으로 갈까? 페이크를 어디로 해야 돼? 하다가 이렇게 쳐다보다가 짧게 이런 식으로 어 자 봐봐 스텝 소리가 지금 우리가 걷는 소리가 이렇게 나고 뛰면은 꺾으면 이렇게 끊잖아 그럼 잘 봐 이쪽으로 페이크야 그러면 내가 여기서부터 추진력을 발휘해서 일로 전진을 하고 이거를 또 끊고 일로 가야 되잖아 그것만 맞추면 되지 왼손에 오른발 드림을 치면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레그만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가서 레그 크로스 감아 레그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레그 감아서 가봐 최대한 빠르다 최대한 빠르다 좀 뒤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쯤에서 한 투드리블 후에 준비 시작 어 다시 해봐 다시 해봐 몸이 레그 하는 쪽으로 상체도 그렇고 골반도 그렇고 틀어지고 가야 돼 하나 그렇지 어 여기서부터 바로 투드리블이야 빠르게 원드리블 치고 투드리블이 아니라 준비 시작 뛰어 하나 둘 퀵 하나 둘 드리블 드리블 없이 레그 크로스 이 정도 거리면은 레그 크로스 했으면 드리블 없이 가도 되겠다 길게 그렇지 레그 하는 끝는 스텝을 조금 길게 들어가지 말고 짧게 짧게 그렇지 그렇지 하나 둘 퀵 퀵 퀵 약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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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피드도 더 살려야 되고 더 다운되는 정도로 나가야 돼 하나 둘 출발 하나 둘 하나 그렇지 그렇지 굿샷 오케이 퀵 하나 둘 하나 둘 한 번 더 가봐 이거 따로 그게 따로가 아니라 얘가 같이 가봐 같이 그렇지 어 그거를 짧게 시작 오케이 하나 둘 시작 하나 둘 오케이 조금만 더 해도 되겠다 조금만 더 시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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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빨리 치고 와서 하나 하고 멈춰 여기서 빠르게 다시 트는 거야 쳐도 돼 쳐도 되고 이거는 상황에 따라 틀리겠지 빨리 막 치고 오다가 하다가 멈춰봐 멈춰봤는데 바로 갔으면 바로 가면 되고 그렇지 내가 근데 내가 많이 쳐졌다가 너를 기다렸다가 다시 가면 그때 드립을 친 다음에 해도 되고 이거는 수비의 위치에 따라 네가 이쪽으로 보고 있지만 견뎌질로 수비를 보는 거 봐야 돼 하나 그렇지 지금처럼 타이밍을 좀 더 정박자가 아니라 자 끊었지 끊었으면 드립을 치고 땅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끊었으면 뭐 이런 식으로 바꾸던 거야 이런 식으로 바꾸던 거야 아니 흐름을 딱 퀵 그렇지 어 빠르게 하나 둘 하나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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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식적인 그냥 제자리 레그스러운 거 하면 안 되지 아까처럼 가려고 이렇게 하고 멈춰야지 찍고 발 오면서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 찍고 안 할 것처럼 하다가 다른 식으로 좀 더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길게 오케이 순간적으로 속도 낮추면서 의미 없는 레그 앤 퀵이야 퀵이야 퀵들 죽였지 의미 없는 레그스를 던진 다음에 이렇게 가면 안 돼 이러면 갈 수 있는 보폭이 현저히 줄어든단 말이야 그렇지 뒷코 이런 느낌으로 땅 땅 그렇지 어 근데 볼이 킵이 돼야지 그때 볼이 바로 떨어지면 안 되고 퀵 퀵 떨어지면 안 되고 얘를 갖고 가야 돼 이런 식으로 자고 빠르게 고 아씨 좀 전처럼 수비가 발이 느리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당할 거란 말이야 당하는데 지금처럼 걸리면 어떻게 돼 그렇지? 그러니까 네가 지금 각도가 이렇게 네 몸이야 이거밖에 안 벌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야 봐봐 의미 없는 레그스루 자체를 여기다가 뻗는 게 아니고 치고 왔어 안 할 것처럼 이렇게 해도 돼 그래야 비껴 나가야지 야 너는 신경 써가지고 나는 진짜 연기에서 빠르게 치고 들어가서 한 골 늘려 그러는데 파월로 끊기면 아 물론 팀 파월도 올라가고 개인 파월도 올라가고 좋긴 한데 그렇지? 마무리가 안 되잖아 자 고 너무 빠르고 너무 약해 야 업다운도 없어 공격 의사만 너무 확실해 양발이 다 움직여야 돼 조금씩은 네 이런 식으로 이 뒷발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렇지 그런 식으로 치고 나가고 얘는 밀고 얘를 미는 거를 여기다 전달해서 얘는 치고 나가는 거예요 해봐 그렇지 서 있다가 서 있다가 시작 빠르게 빠르게 슬로우 뚱 땅 그렇지 그렇지 굿 오케이 오케이 완성 오케이 완성 끝 그리고 uite